자 이번에 다루일 내용은 피해자분들이나 또는 가해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통사 발생했을 때 형사비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주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형태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사망사건이냐 또는 중상사건이냐 또 시위기항고 사고냐 그 외에 이 사고자체를 병사체가 뺑소니 사고냐 또는 음주운전 사고냐 무면운전 사고냐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사고 나게 되면 1차적으로 지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사고 형태를 확인한 뒤에 가해자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운전자 보험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고 형사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도 3학년에 중상사고 경우에는 보호간도가 지급간도가 1억 5천 2억원까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합의를 한 데 있어서 가해자 입장도 마찬가지 피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으면 합의하기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뺑소니 사고나 또는 음주운전 무면운전 사고를 야기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 혜택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망사건 중상의 사건 또는 12경우 사고나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모든 처리 지원금 가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까지도 지원이 되고 물건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고가 뺑소니 또는 음주운전 무면운전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청사처리 지원금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한 뒤에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해자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린 음주운전 무면운전 뺑소니 사고를 났을 때는 운전자 보험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 모든 비용을 다 대야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형사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에 대한 적정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고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지 연구를 확인한 뒤에 형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든지 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지원이 안되는 음주, 무면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결국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의 자체는 여러가지 난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가해자 형편이라든지 가해자가 이제 취해진 모든 사항 재정적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적정 합의 금액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도 취해진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3대 독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장애 자체도 평생 연구장에 입은 그런 개호환자의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단순한 부상을 입어서 장애를 입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가해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합의 금액을 많이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라든지 본인의 채무가 많아서 경제 여건상 빚을 내서라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 여러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합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원만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합의에 대한 문의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사고 형태 운전자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것이 좋고 운전자 가입되어 있으면 오히려 형사합의한 가해자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 상당히 원만에게 합의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 그 외에는 적정 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 형편에 따라서 합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의의 금액은 없이 그 사안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